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진공간 회로도 중에 바이패스 캐파시트에 대해서 한번 올려달라고 해서요. 여러 차례 고민을 하다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유튜버 시청자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또 솔직히 들어서 이해도 잘 안되죠. 근데 소수 마니아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해서 올리는데 사실 시청률은 상당히 안나오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바이패스 캐파시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공간 램프는 바이오스가 고정 바이오스와 캐소드 바이오스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바이오스는 여기 보시면 진공간의 그리드와 캐소드 음극 간의 전압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전압의 차이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흘러가는 전자의 이동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 보시면 고정 바이오스인데요. 소리신호가 들어오는 그리드 쪽에 배터리가 붙어있는데 플러스가 이쪽 마이너스가 이쪽이라서 3V 마이너스가 지금 들어가고 되어있고요. 이 음극인 캐소드는 지금 끝부분이 접지와 붙어있어서 접지는 전압의 레벨이 제로인 거기 때문에 0V입니다. 그래서 이 진공간 삼각관 중에 음극은 지금 0V 전압이고 그리드는 마이너스 3V 이고요. 반면에 이 증폭을 담당하는 플레이트 쪽은 전원에서 정류되어 있는 직류가 200V가 내려오다가 만옴짜리 저항을 거치면서 볼트가 낮아지잖아요. 보통 저항을 헤쳐오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잃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올 때는 200V였는데 저항을 거치고 나올 때는 100V로 강압이 된 거죠. 그래서 100V가 돼서 지금 이 삼각관에는 플레이트는 100V, 그리드는 마이너스 3V, 음극은 0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이어스라는 것은 그리드와 음극 간의 차이 전압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3V라서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3V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3V가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진공간의 작동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마치 수돗물 호스에 달려있는 수돗꼭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음극에서 전자들이 플러스 전위에 이끌려서 막 날라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풀로 작동을 하지만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띄는 그리드 전압이 놓이게 되면 전자도 마이너스, 그리드의 전압도 마이너스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의 전압이 전류에 흐르는 양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0V일 때는 진공간의 풀케파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진공간의 작동이 90%, 80%, 70%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압이 너무 강해져서 마이너스가 하나도 전자가 날아올라갈 수 없을 때는 완전히 잠기는데 그것을 컷오프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이 픽스드 바이어스라는 건 이 바이어스를 외부의 배터리처럼 마이너스 전압을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라서요. 이 배터리의 전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앰프의 기본형은 이 픽스드 바이어스인데요. 이 픽스드 바이어스가 회로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음질적으로도 되게 유리합니다. 다만 이 전압을 생성하는 이 부분에 어떤 고장이 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끊어지게 되면 이제 풀로 진공간이 돌면서 진공간이 열폭주에서 폭발한다든가 안에 있는 선들이나 음극들이 녹아내린다든가 하면서 고장을 많이 일으키고요. 언제나 진공간을 바꾸거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 바이어스를 측정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귀찮고 불편했던 거죠. 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앰프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걸 좀 자동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연구한 것이 이 캐소드 바이어스이고요. 이 캐소드 바이어스는 음극 바이어스라고도 합니다. 음극 바이어스는 이 그리드의 건전지 대신에 이 그리드를 접지와 연결을 해서 그리드를 아예 0V로 만들어 버리고요. 반면에 이 음극에 있는 데다가 플러스 배터리를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플러스 3이 나오면 음극은 3V가 되고 그리드는 0V가 돼서 역시 두 개의 차이가 3V라서 바이어스가 똑같은 3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꼭 마이너스여야만 아는 건 아니고요. 언제나 음극의 전압이 그리드보다 높기만 하면 그 차이가 바이어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캐소드 바이어스는 그런 원리로 이야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 배터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저항을 넣게 되는 거거든요. 저항은 여기 보시면 전류는 이 선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면 들어왔던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동일하지만 중간에 갈라지는 길이 없으면 보통 전압은 들어올 때 전압은 높은데 저항을 거치면서 상수에 대해서 많이 감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거치고 나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전압의 차이와 전류 그리고 오음, 저항의 값을 말한 걸 이제 오음의 법칙이라 하는데 여기에다가 저항을 두게 되면 들어올 때의 전압이 나갈 때의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300옴짜리 저항이 붙어 있는데 저항의 이쪽 면은 접지화 되기 때문에 여기는 0볼트예요. 그런데 이 저항을 거쳐 올려면 여기는 분명히 전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3볼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리드는 0볼트, 음극은 3볼트, 역시 바이어스가 3볼트가 형성되는 이게 이제 자기 바이어스라고 하고 음극 바이어스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캐소드 바이어스에 대한 원리를 좀 더 상세하게 보는 것인데요. 먼저 여기에 있는 그러면 저항 값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를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도 보시면 전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한 방향입니다. 그리드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흐르는 전류와 여기서 흐르는 전류량이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 부분에 있는 전류값을 구해보면 만옴짜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200볼트가 들어왔고 거치고 나니까 100볼트가 돼서 여기 전압이 100볼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압된 전압 100볼트에 저항 만옴 해서 옴의 법칙에 의하면 전류의 값을 알려고 하면 전류는 R분의 V잖아요. 그래서 플레이트에 흐르는 이 전류값은 지금 전압은 200에서 10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변압의 차이 100볼트 그리고 저항은 만 해서 그걸 계산하면 0.01암페어가 돼서 이 플레이트에는 0.01암페어가 흐르는 것이고요. 이 0.01암페어는 여기도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저항값을 어떻게 해야 원하는 3볼트의 바이어스를 여기에다 형성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3볼트가 되려면 옴의 법칙 V는 IR이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저항이 나서요. 3은 0.01암페어 곱하기 X에 가지고 3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300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3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300옴을 붙이게 되면 3볼트의 전압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옴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옴의 법칙은 이 부분에 이제 나누기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곱하기가 돼서 V는 IR이고 R은 이 부분에 있는데 빠지면 R은 I분의 V가 되는 것이고 또 I가 이쪽에 있으면 I가 빠져나오면 R분의 V가 되고 그래서 이 IR분의 V이 표만 알고 있으면 이 옴의 법칙의 전환은 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캐소드 바이오스를 자기 바이오스, 변동 바이오스, 오토 바이오스라고 하는지 어떻게 픽스드 바이오스와 다르게 자동으로 바이오스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캐소드 바이오스는 음극의 저항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음극 바이오스라고 하고요. 자기 스스로가 바이오스를 만든다고 해서 자기 바이오스, 영어로는 셀프 바이오스라고 하고요. 이 셀프 바이오스는 이 접점에 있는 바이오스의 전압이 자동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변동 바이오스라고 하고 자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토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 바이오스와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바이오스의 전압이 왜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여기에 0.01A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는 300옴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에 형성되는 바이오스의 전압은 3V입니다. 왜냐하면 그리드는 접지와 붙어있어서 0V로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거든요. 음극의 전압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V인데 소리신호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그리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전류량이 큰 소리신호가 들어오면 늘었다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소리신호가 들어온다는 것은 전류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요. 기본적으로 소리신호가 하나도 없을 때 0.01A가 흐르고 있었는데 소리신호가 들어오면서 이 전류량이 0.05A로 5배 올라가면 이 300옴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계산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걸리는 전압이 15V가 됩니다. 그래서 0V, 15V 해서 바이오스가 15V로 높아지는 것이죠. 차이가 커져서 더 밸브를 잠그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더 큰 신호가 와서 예를 들어서 0.01A가 무신호일 때 큰 신호가 와서 10배 높은 0.1A가 흐르게 되면 이쪽에 있는 바이오스가 30V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변동되야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 바이오스와는 다르게 소리신호의 변동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양이 바뀌고 그때마다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이 음극 끝에 걸리는 바이오스 전압이 3V에서 30V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변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변동 바이오스라고 하고요. 오토 바이오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전류량이 엄청나게 늘어서 10배 정도로 올라가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아 두지 않으면 진공관이 폭주를 하게 되는데 이 바이오스가 아까 기본 3V였는데 30V로 10배 커졌잖아요. 전류량이 흐른 만큼 얘도 10배로 커지면서 전류가 못하게 막는 힘이 10배로 커졌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마치 작용 반작용처럼. 그래서 이 바이오스가 계속 일정 부분 진공관이 효율을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정적으로 바이오스가 자동으로 변동된다고 해서 오토 바이오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소리 신호가 작을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큰 소리 신호가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바이오스 전압이 확 올라가면서 진공관이 크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꽉 잡아버리는 역할을 하니까 문제는 끊임없이 진공관의 풀케파를 사용할 수가 없고 특히 큰 소리가 들어올 때는 그걸 제대로 증폭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영어로 쓰는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태행적이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기술적으로는 이걸 국부적 NFOP라고 하는데 이 진공관과 저항 사이에 네거티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증폭이 커지면 자동으로 얘가 올라가면서 잠그고 증폭이 낮아지면 자동으로 풀어지면서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작용과 반작용을 하면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처럼 작동을 해서 이런 걸 기술적으로는 국부적 NFOP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캐소드 바이오스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폭주를 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큰 신호가 들어오면 증폭률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걸 비유를 하자면 가마우지 사냥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 물고기를 잡는 가마우지의 목에다가 고리를 걸면 작은 물고기가 들어가면 통과를 해서 가마우지가 먹을 수 있지만 큰 물고기가 들어가면 이 부분이 딱 잠기면서 못 넘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뺏어가지고 사냥해 사용하는데 마치 이 음극관에 있는 저항이 가마우지에 걸려있는 고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물고기를 먹지 못하는 가마우지처럼 소리에 큰 신호들을 증폭하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요. 캐소드 바이오스, 오토바이오스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것이 바로 바이패스 캐파시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자기바이오스에서는 저항은 오로지 DC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증폭되어 있는 DC가 플레이트를 거쳐서 음극을 통해서 접지로 가는데 DC는 이쪽에 바이패스 캐파시트가 있지만 통과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DC 입장에서 이 부분에 없는 것과 같아요. 회로가. 오로지 저항만이 있고 DC는 100% 이 저항을 통해서 흐르면서 여기에 바이오스 전압을 형성하기 목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C는 무조건 저항을 통과해야 되고 바이오스 전압만 형성하면 역할이 끝나요. 반면에 이 회로의 교류도 중첩돼서 사용되게 되는데 교류는 바이오스를 형성하는데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거쳐갈 필요가 없어요. 외래요 저항을 거쳐가면 증폭률만 낮아지죠. 이 저항에서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항을 우회해서 가면은 교류는 별도로 증폭률을 살릴 수 있겠고 DC는 어차피 우회해서 못 가니까 바이오스는 평상시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구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류를 통과시키는 바이패스 캐파시트를 이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교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저항이 없는 것과 같고 플레이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음극에서 바로 캐파시트를 통해서 접지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C는 이쪽으로만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이패스 캐파시트가 있음으로 좋은 점은 음극을 교류적으로 접지 바로 시켜주는 것이죠. 저항을 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없어서 증폭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류를 보내는데 교류는 저항을 통과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캐파시트가 없으면. 그래서 없어도 바이패스 캐파시트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외율은 더 낮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는 것보다 저항을 거쳐가면서 증폭률이 낮아지니까 외율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정확한 증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을 통과하지 않고 바이패스를 통해 가면 저항을 우회하는 만큼의 증폭률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 바이패스 캐파시트의 역할은 오로지 증폭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이고요. 만일에 충분한 증폭이 된다고 하면 이 바이패스 캐파시트를 굳이 달 필요는 없어요. 없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증폭률이 부족하다. 그러면 바이패스는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패스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류들이 내려가면서 이 콘덴스의 품질의 영향을 받는데요. 콘덴스의 성질이 좀 안 좋거나 싸우려면 어떤 특정 대역에 부풀어오르거나 죽거나 하면서 왜곡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더 사실은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바이패스 캐파시트가 있음으로 해서 이점은 이 부분을 통과하는 헤르츠를 통제해 가지고요. 이 용량을 조절해서 저음을 다 통과시키고 일부 빼고 하면서 캐파시트 용량을 조절한 저음 조절 기능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난번 다른 영상에도 소개했지만 진공간 앰프에서는요. 콘덴스의 용량을 조절해서 음색과 음의 발란서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곳이 있는데 첫 번째가 커플링 캐파시트 그리고 두 번째가 음극에 있는 바이패스 커파시트 그리고 세 번째가 스크린 바이패스 캐파시트 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음극관에 있는 바이패스 캐파시트는요. 이 용량을 조절해서 저음을 들고 더 넣고 할 수 있는데 저음을 감소시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중고음의 비중을 올리기 때문에 중고음의 비중을 올려주는 역할과 동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서 중고음, 저음, 고음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과연 이 용량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원하는 헤르처를 자를 것인가 어떤 헤르처까지는 넣고 어떤 헤르처는 안 넣을 것인가를 기술적으로 해석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회로를 직접 설계하고 그럴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먼저 이 부분에 있는 용량을 계산하는 것은 컷오프 헤르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건데요. 자르고자 하는 헤르처, F 헤르처는 2파이의 RC분의 1이라고 해서 2파이는 3.1 주기율이고요. R은 저항이고 C는 캐파시트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과 캐파시트의 조합인 하이패스필트에 2파이가 붙으면 헤르처가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컷오프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컷오프라는 건 아예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통과하는 거에 3dB 낮아지는 이 중심부분을 컷오프라고 합니다. 보통 음악에서 3dB은 소리의 2배, 루트 2분의 1배 그러니까 1의 절반으로 자르는 수준이라서요. 0.707V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하여튼 2배 정도 감쇄가 되는 부분을 컷오프라고 본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부분부터 제가 좀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 하면 이 공식은 어디든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캐파시트의 용량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이 헤르즈가 어디가 잘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로상 설계할 때 필요하게 이 공식을 좀 변형을 하며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용량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캐파시트의 용량을 끌어내고요. 반면에 헤르즈는 우리가 20헤르즈에 자르겠다, 50헤르즈에 자르겠다, 100헤르즈에 자르겠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헤르즈를 이 부분 아랫부분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은 이미 이 1.2K 이렇게 저항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똑같죠. 그리고 이 2파이분의 1을 계산을 하면 상수로 1.59가 됩니다. 2파이분의 1은 0.159인데요. 원래 여기에 있는 저항은 여기 있는 저항이 아니라 캐파시터의 리액턴스 저항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0.159에 곱하기 10을 하면 1.59가 되고요. 이 부분에 감안을 해주고 여기 있는 저항을 여기 음극에 있는 저항값을 그대로 물고 올 수 있게끔 수를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캐파시터는 패럿 단위거든요. 보통 이 헤르즈에서는 대부분 다 마이크로 패럿을 쓰는데 일반적인 패럿과 마이크로 패럿은 100만분의 1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의 6성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의 100만분의 10이 동그라미 6개 있는 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패럿 단위로 하면 0.000000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패럿을 아예 마이크로 패럿이 나오게 조정을 하면서 여기에 10의 6성을 건너가 가지고 이 부분에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하면 여기에 나오는 답이 바로 이 부분에 붙이는 마이크로 패럿 단위가 계산이 돼서 나오게끔 공식을 수정하였고요. 이 공식을 인도주재원 공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음극저항이 지금 1.2K인데 이 부분에 50Hz를 잘라서 50Hz 이하의 저음들을 좀 내보내서 저음들을 다운시키고 싶다. 그럴 때 이 캐파시트의 용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5붙 곱하기 10의 6성은 똑같고요. 여기에 50Hz를 자를 테니까 50을 넣고 저항이 1.2K니까 1200옴이잖아요. 그래서 1200옴 해서 이 수식을 계산을 하면 26.5 마이크로 패럿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27마이크로 패럿짜리를 달면 50Hz부터가 잘려 나간다는 것이죠. 이거 계산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한데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기본 계산기에 보시면 이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1.5붙 곱하기 100만 동그라미 6개를 치는 거죠. 100만 나누기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가로를 넣는 게 중요한데요. 계산기에 보시면 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누르고 50 곱하기 1200 가로 닫고 누르고 하면 26.5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식을 보면 1.5 곱하기 동그라미 6개 100만 나누기 가로에서 50 곱하기 1200 가로 닫고 하면 26.5 바로 이게 26.5 마이크로 패럿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하면 나는 자르고 싶지 않다. 20Hz부터 다 넣고 싶다. 그럼 여기에 20을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20에서 50Hz의 저음들을 약간 지저분하고 웅웅되면서 중고음의 마스킹 효과를 유발하니까 나는 100Hz에서 자르고 좀 섬세하고 산뜻한 중고음의 음악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 부분에 100Hz를 넣게 되면 훨씬 더 깨끗하고 중고음이 강조되어 있는 음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주재원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바이패스 케파시트의 용량을 조절해서 저음을 한번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